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폐업위기와 생계곤란업체 8,603개소에 대해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7종으로 전통시장과 농어촌 민박 미등록 사업자와 전세버스기사, 법인 택시기사, 화훼농가와 여행업, 예술인 등이며 대상별로 50만 원씩 일괄 지원됩니다.